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4석이 당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대전의 7석이 7대 0이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국힘당이 4석을 얻었고 더불당이 3석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전의 7개 선거구에서 국힘당의 후보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충청도 대도시에서는 바람바람이 불었다. 대전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농촌지역에서는 국힘이 선전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바람바람이 왜 불었는가 하니까 투표자들이 파란 쪽에 표를 던진 거 아니고 파란 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후보의 득표수는 손을 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만 올려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10% 이상 정도 뻥튀게 해가지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한다면 그거를 전부 다 파란 쪽에 더불당 후보한테 여러분들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런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충청권 28석 가운데 파랑이 당색인 더불어민주당의 21석 75%를 차지했는데 대전은 7석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4년 전 총선과 같은 결과다. 4년 전에도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4년 전에 4월 14일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대전에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겁니다. 현역인 박범계, 석월, 장철민, 동국, 조승래, 유승갑들 위원이 생활했고 정치 신인들도 모두 다 당선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덕표수를. 더불당 계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뻥을 치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태도를 갖고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위 덕표수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그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 조작된 숫자임을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은참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작업은 대전광역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분석 결과인 겁니다. 맨 위를 보시게 되면 정진석, 공주 부여 청량, 정진석 후보는 만 표 이상 정도로 박수연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득표율은 박수연 44% 정진석 53% 이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위조사전투표지를 박수연 후반께 더해줘 가지고 박수연 50% 총득표율 정진석 48%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투입된 위조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물 건너 온 것도 아니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6%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7.56%를 여러분들 부풀려서 1만 3,185표를 조달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박수연 후보한테. 그러니까 만 표 정도로 승리한 정진석 후보가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만 3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표를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의 투표자들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사전투표지수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그런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도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 대전은 여러분 결과가 이렇습니다. 4월 10일 총선 대전 결과입니다. 대전은 7개 선거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더불당이 3석 국힘당이 4석인 겁니다. 이 3석과 4석으로 여러분들 결론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조작된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수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분석해서 조작된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제조 생산하는 데 이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조작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표를 더 많이 얻었냐 이렇게 보니까 조작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4곳 4개의 선거구에서 선기했더라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좀 크게 보시도록 여러분들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동구 장철민 윤창현 선관위 발표 6만 4,597표 장철민 윤창현 5만 4,527표 만 70표 차이로 장철민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장철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 사전투표 득표 수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장철민 진짜 5만 3,100표 윤창현 진짜 5만 4,524표 윤창현이 1,42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그거를 위조투표지로 투입해 가지고 만 70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선거관리연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때 본인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대부분 저보다는 가방끈이 짧을 거 아닙니까 배움이 적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숫자에는 마치 지문처럼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스모킹근 총처럼 칼처럼 그 숫자의 지문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대전동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겁니다. 다음은 대전중구. 대전중구는 국민의힘의 이은근 후보가 큰 폭으로 이긴 선거입니다. 선관위 발표 박용갑 더블당 후보 6만 6,500표 이은근 국힘당 후보 6만 1,172표 박용감 후보가 5,337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용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득표수 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하니까 바로 밑에 있는 제야 전문가에 대한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박용갑 5만 4,751표 이은근 국힘당 후보 6만 1,156표 이은근 국힘당 후보가 6,405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바로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만 표 이상 투입해가지고 더블당의 박용갑 후보가 5,33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대전 서구갑에서는 대전 서구갑에서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조수연 후보가 122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선관위가 만 표 이상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122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런 패배한 후보를 15,440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부풀려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고 문제가 아니고 선거에서 조작을 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작해도 우리 후보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대전석월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다선 의원인 박범계 후보가 6만 5,340표를 받았고 국민의힘의 양형규 후보가 5만 1,320표를 받아가지고 박범계 후보가 1만 4,020표 차이로 승리했다. 압승이죠. 1만 표 이상 차이라고.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박범계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를 다 제조 생산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한 것이 바로 밑에 추정치 발표입니다. 박범계 후보 5만 1,182표 양혼규 후보 5만 1,320표 양혼규 후보가 13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그것을 1만 표 이상을 집어넣어가지고 1만 4,020표 차이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대전 유성구 갑에서는 4,794표 차이로 실제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1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대전 유성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성래 후보가 1만 6,84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4,794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했으면 4,794표 차이로 국힘당 후보가 패배한 걸로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표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1만 6,849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 유성구 을 이상민 후보가 실제로 1만 693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2만 3,178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부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대덕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정현 더불당 후보가 4만 9,273표 차이로 국민의 박경우 후보를 7,618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낸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하게 되면 박정현 더불당 후보가 3만 8,630표 박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4만 1,651표 결과적으로 박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1만 표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7,618표 차이로 국민의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네 군데를 승부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런 밝혀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구심 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거물을 하나 여러분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전중구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중구 사례. 여러분께서 중앙선관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대전중구의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료가 보시게 되면 상단에는 선거인수 투표수 후배자별 득표수 두 명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무효표수 기권자수입니다. 이 맨 앞에 있는 선거인수는 투표에 직접 참여해서 얻은 후보자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투표수 더하기 기권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317표 국외 부재자 투표 183표 동별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이게 가짜 수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짜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이 모두 다 가짜란 겁니다. 선거인수도 가짜고 투표자수도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일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를 만지기 때문에 숫자의 소위 조작 흔적들이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퐁퐁을 쓰고 여러분들 뭡니까 락스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범죄자들이 남긴 것은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박용갑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가 뻥튀기가 됐기 때문에 동시에 투표자수도 뻥튀기가 되고 선거인수도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별 맨 위에 여러분들 맨 위에 이것은 거소선상 차이집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이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관외 사전투표 차이집입니다. 관외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중에서 가장 세게 하는 조작이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이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제외국민 사전투표 득표율을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더불당 박용갑 후보한테 더해 주고 플러스 24. 이연근 후보께 마이너스 24를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동별 차이집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플러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마이너스 7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20 마이너스 12 플러스 11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 수치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거나 비슷해야 되니까 영값이나 최대 3%를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래프만 보면 뭘 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표를 더불당 박용갑 후보에게 모든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동별 관내 사전투표에 다 표를 대해 준 겁니다. 은행 선화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목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정촌동 관내 사전투표수 이게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 표를 더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얼마를 공짜표를 줬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짜표가 다 있네요. 박용갑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로 선물한 위조 사전투표자 수는 11,730표입니다. 11,730표. 그 가운데 제외국민과 관외 사전은 2,641표에 공짜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무슨 동의입니까 처음에 은행 선화동 은행 선화동에서는 557표가 여러분들 공짜표가 박용갑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공짜표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이 뚱뚱하게 항상 더블당 후보들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공짜표가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짜표 어떻게 계산한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별 공짜표 공짜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전광역시 중구에 여러분들 이 차익값 그래프를 가지고 0값을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낸 선관위가 사용한 사전투표 조작규칙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공짜표를 대해준 겁니다. 용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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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장씩을 대해준 겁니다. 네 사람이 올 때마다. 그래서 이런 가짜표가 5분의 1 진짜표가 5분의 4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면 선거인 수에서 5분의 1을 곱하면 가짜표가 나오는 겁니다. 1만 3천 207표 곱하기 5분의 1이 위조 투표지인 겁니다.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8천 317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8천 317표에 5분의 4는 사전투표장에 직접 와서 표를 던진 진짜 5분의 1은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가짜 이건 겁니다. 여러분 은행 선화동의 관내 사전투표 더블당 박용가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소는 1,668표입니다. 1,668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 5분의 4가 진짜 5분의 1은 먼 거 아닐까 선관위가 오나서를 준 겁니다. 그럼 5분의 1을 어떻게 구하냐 선거인 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5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바로 더블더민주당의 박용감 후보의 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름 다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다른 이영근 후보는 모두 다 진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감 후보와 함께 공짜표를 5분의 1씩 선거인 수의 5분의 1씩을 더해준 겁니다. 5분의 1씩 먹으라 먹으라 이렇게 하고 다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대전 중구에서는 1만 1730표가 투입된 겁니다. 1만 1730표. 그리고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 중구에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6%를 뻥튀게 한 겁니다. 1만 1730표의 위조 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박용감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더해준 표수가 1만 1730표. 투표자들이 직접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던진 표가 4만 6921표. 두 개를 합쳐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4만 6921표로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선관위가 공짜표를 더해 가지고 1만 1730표를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1만 1730표를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당이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가는 사람들이 바본 겁니다. 갈 때마다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면 어디서 투입할 수 있는 위조 투표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위에는 선관위 발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5337표로 승리.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어 있는 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은근 후보가 6405표 차이로 승리.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11,730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를 알 수 없도록 캠코드도 찍지 못하게 하고 cctv도 돌려놓고 선거인 명부도 없애고 그렇게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 수 명부에 있는 분들의 24.28%인데 선관위가 30.29%라고 부풀려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일과 실제 사전투표의 격차인 6%만큼 표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11,730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더불당, 관, 박용가 후보 함께 더한 겁니다. 그래서 박용가 후보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사전투표 득표율이 47%인데 표를 더해줘가 여러분들 58%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쪽의 표를 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조작되기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51%인데 상대방의 표가 공짜표가 가니까 41% 쪼그라들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58% 빼기 46% 플러스 12%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인 겁니다. 조작의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여러분들 쑤셔넣게 되면 선거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하니까 절반을 국민의힘 후보한테 훔쳐 가지고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한 모양의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다 빨갛이 되는 겁니다. 정상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선거를 보시게 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7% 박용갑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46%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2% 오차범위 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은근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51% 당일 투표 득표 53%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2% 같다는 거죠. 그리고 모집단 대전중구란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자 표본집단과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집단도 거의 비슷합니다. 46% 52%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모집단의 평균값도 차익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계속해온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이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관위가 그냥 조작을 했는데 못 밝히겠다 그게 더 솔직한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들 가운데 조작했는데 어떻게 할 거고 이제 끝난 건데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체념하는 사람도 있겠죠.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윤 대통령 치하에서 4번 일어난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얼굴 뻔뻔히 쳐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든 아버지든 간에 회사의 여러분들 최고 경영자도 권위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좀 진실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존경을 받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된 그래프입니다. 선관위가 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더불어민주당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이런 만든 수치인 겁니다. 크기가 아주 크죠. 사전빼기 당일에. 여기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선거 부정을 10년 이상 치르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빼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 부정선거를 터키라든지 벨라루스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이렇게 공직선거를 10번 이상 정도 선거 부정을 그냥 질기게 시행되는 나라는 없을 거고 아마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은 대한민국이 넘버원일 겁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하기는 대단해요. 북조선이 저렇게 이제는 폭압 정권으로 운영되는 거나 한반도의 남쪽은 선거를 여러분들 12번 이렇게 세어보니까 12번이네요. 2014년부터. 이렇게 선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선거를 조작하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만 그냥 자세히 보게 되면 아이고 이 도둑놈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전투표율 30.29%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6%만큼 부풀린 겁니다. 그게 진짜 사전투표율이 한 24% 된대 그걸 30%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크게 손을 안 댔을 거고 여기 맨 앞쪽이 박용갑 더블당 후보의 선거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율 58% 당일투표율 46%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넣어준 거죠. 이 은근 후보 당일 사전투표율 41% 당일투표율 53% 마이너스 12% 그냥 부정을 그냥 밥 먹듯이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합계의 비율은 모집단의 득표율입니다. 모집단 득표율 모집단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모집단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모집단의 득표율 플러스 6 마이너스 5 크지 않습니까 그럼 조작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이게 나오죠. 24.28%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24.28%를 뭐로 빵튀기 한 겁니까 30.29%를 빵튀기 한 겁니다. 모든 부정선거의 출발지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들의 숫자를 개수하지 못하면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분 말씀처럼 주로 사전투표를 행하는 장소가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인데 행정안전부 산하에 cctv가 그렇게 많을 건데 그거 하나 가동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딱한 일인 겁니까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하지 않는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해소된 제야전문가가 추정한 걸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소 격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플러스 2% 사전하고 당일 여러분들 격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하지 않은 경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위가 선관이 크고 밑이 선관이 조작된 걸 수정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당일 비율이 0.70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7로 뻥충 올라갑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조작되기 전에 사전투표지를 70장 받은 사람이 조작한 이후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107장 받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이은근 후보는 6405표로 승리했는데 11,730표를 위조 투표지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4장당 한 장을 더해줘가지고 4장당 한 장이죠. 5,337표 차이로 패배한 4장당 한 장 사전투표송이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조작해서 승부를 바꾼 겁니다. 이 조작이 조금도 혁신되지 않고 10년째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10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똑같은 선거 데이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른 시사 주제를 다루지 않고 숫자를 좀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의 서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 사회현상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를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비교 연구조의.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귀한 자료가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곳은 우파의 본산인 경북 경산시입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태여 사전투표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요 후보 두 명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큰 차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를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녹색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나오신다네요. 이 보시면 이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총득표율 여러분 맨 밑에 총득표율이 뭡니까 모집단입니다. 경북 경산시의 모집단에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43.43%입니다. 그럼 그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사이의 기간을 두고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집보 집단이라는 표본집단이 추출되지 않습니까 그 이런 표본집단의 큰 특성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40.65 당일투표 득표율이 45.37 숫자가 좀 크긴 합니다마는 차이가 한 4.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나 10%처럼 이렇게 큰 수치는 안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수치 같으면 표본오차를 넘어서지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모집단의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집단들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하다. 이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만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거는 예를 들면 사전투표 득표수가 23,944명이고 당일투표 득표수가 38,467표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표본의 수이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녹색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총득표율 모집단의 평균값이 6.29 그다음에 당일투표의 5.53 사전투표가 7.40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총득표율이나 대부분은 뭡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최경환 후보도 거의 뭐죠 통계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모집단의 평균값 42.28% 당일투표의 여러분들 평균값 42.63% 사전투표의 평균값 41.7% 거의 같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비슷해야 되는 거죠. 모집단의 총득표율이나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투표 집단의 당일투표 집단의 거의 같아야 되는 거죠.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북경산시고 경북경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 서구가 똑같네요. 서구에도 아마 9군데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9군데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지역구에 내지 않았을 겁니다. 주로 이제 경북 그리고 또 대구 또 부동산 그런 문제 때문에 물러났던 세종시값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상훈 후보의 모집단의 평균값이 72.02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의 모집단 총득표율이죠.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의 사전투표 집단의 득표율 69.91 72나 69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율 73.57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모집단으로 추출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10% 15% 나오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무소속 서중현 후보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의 총득표율이 27.98% 표본집단 1인 사전투표 집단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0.09% 당일투표 집단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26.43% 같지 않았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식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모집단이 어머니고 자식이 표본집단이니까 유전자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민주당과 진보당이 없는 경우는 조작을 안 하게 되면 모집단 당일투표 집단 사전투표 집단이 다 각거나 비슷한 겁니다. 이번 선거 어땠습니까 무지막지 했지 않습니까 어제가 민경욱 전도가 이번에 여러분들 올렸던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종로구 곽상은 더불당 후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15.4% 낙선자 최재형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만 표 이상의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 득표율이 투입된 거죠.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플러스 15.4% 마이너스 15. 얼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좌우대칭으로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15.4 더하기 15. 정도 되면 얼추 30%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30%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는 어떻게 집어넣었다 표는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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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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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더해준 거죠. 꼭 같은 방법이 언제 사용됐는가 아닌가 2020년 4.15 총선에 전국 평균이 세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그 밑에 중구 성동구 값 전현희 후보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3.6% 윤희숙 낙선자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3.6%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여기가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곽상은 전현희 박성준 이정은 고민정 안규태 장경태 오기영 김동화 황희 진성준 이인영 김민성 김병기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전부 다 뭐죠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금패지를 달게 된 거죠.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기 어제 세 장을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21번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플러스 13 마이너스 11.7 김해시갑 민홍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제 우파진영이 이런 선거 제도 하에서는 권력을 다시 잡기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선거구마다 만 표정다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 한 60% 정도 얻어야 이길 수 있으려나 그 이야기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가 출마했던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 박용찬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5% 얻지만 낙선되지 않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짜표로 한 만 표 정도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용인신병 부성찬 용인시정 이연주 이연주 후보도 플러스 14.5 강철호부도 마이너스 14.4 이거는 뭐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성분을 바꾼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뭐 아주 엉망진창인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선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로 하든 좌로 하든 우로 하든 간에 마지막에 선거 데이터가 숫자잖아요 이거죠. 숫자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이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과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과장이 아니고 그 과학의 발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회가 돼 버린 거죠. 중세 봉근사회 정도가 암흑사회가 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55명이지만 55명 플러스 알파 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 습니다. 55명은 그냥 차익값 그래프 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 대략 여러분들 8 9% 이상인 경우만 이야기 한 거니까 더 찾아내면 더 많습니다. 55명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당락을 결정한 정확한 그런 평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분석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무자비한 조작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우리가 한 번 관심 있게 볼 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 투표에서 압승한 사람들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한 60% 얻는다는 것은 거의 압승입니다. 압승.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승리하는 것이 당일 투표에 압승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 당일에서는 2만이 넘는 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사전투표에 가난한 민주당은 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여다볼 만큼 아주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네요. 송파을에서 여러분들 무려 표를 63.90%를 받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받은 겁니다. 63.90%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송파을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하고 송기호 후보의 이런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63 대 36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죠. 최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대개 60 대 30 몇이 나오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 그런데 사전투표는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50 대 40으로. 박정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배현진 후보가 64 대 36으로 당일 투표를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더불당의 송기호 후보가 50 대 40으로 사전투표를 이긴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교차투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교차투표가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죠. 왜냐하면 같은 어머니 모집단으로 자식이 두 명 나왔는데 그럼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 두 명이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이 있는데 그럼 모집단의 여러분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당일 후보 당일 투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사전투표의 특정후보의 지도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닥치고 조작을 하고 너희들이 알아 알면 어떨 건데 그래 우리가 좀 조작한다 그래서 어떨 건데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아니 윤통 찍소리 못하잖아 너희들이 뭘 알 듯한데 공박사 네가 이야기해봐야 네가 어떻게 할까 네가 대야 될 거야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되는 겁니다. 보살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서울에서 당일 투표의 64%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배현진 후보가 대단히 인기가 있네요. 그리고 송파구 월 투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일 투표의 몰표가 쏟아지면 이기는 겁니다. 사전 투표 안 하고 당일 투표를 다 달려가면 여러분들 조작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투표는 통행세를 갖다 바칩니다. 그 통행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전 투표에 가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 관계없이 서울 경우에는 4분의 1씩을 통행세를 받아 전부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2만 표 자료이겠네요. 4만 6천 대 2만 6천 사전 투표에서는 더블 민주당의 송기 후보가 3만 1784표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3만 1138표로 더블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만 표 차이로 당일 투표 여러분들 이긴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여러분들 한 60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를 다시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선거 부정 때문에 억울하게 낙선을 한 영등포로의 박용찬 후보 당일 투표에서 55%를 얻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김민숙 후보한테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 63.90%를 받은 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또 한 명의 놀라운 후보가 나경훈 후보지 않습니까 나는 나경훈 후보가 60% 얻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당일 투표에서 가만히 계시 보시죠. 나경훈 후보가 61% 얻었네요. 나경훈 후보가 61%를 이게 득표율이고 나경훈 후보 경우는 보시면 여기 보면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 60%입니다. 60%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나경훈이 60대 38로 당일 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얼마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버렸는가 하니까 53대 46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나경훈 후보가 60대 38로 당일 투표에서 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53대 46으로 더불당의 류삼룡 후보가 이긴 것으로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14,530표를 더불음직당의 류삼룡 후보한테 더해줘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류삼룡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3대 46이라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거를 조작값을 이용해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하게 되면 53대 46이 아니고 37대 62가 되는 거죠. 나경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62%를 어디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46%를 줄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를 지금 정도로 운영해 가지고는 그냥 뭐 사실 국민들이 투표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자기들이 만들었어 여러분들 결과를 다 만들기 때문에 동작을 했어도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거의 60%를 얻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60%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들 2만 4천 36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9천 5백 6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쪼그라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표를 공짜표를 류삼룡 후보와 함께 몇 표를 준 겁니까 1만 4천 5백 30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실제 사전투표 제도 국민들이 개수 카운팅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권리익이 저쪽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윤 대통령이 참 참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를 이렇게 조작들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98%의 읍면동 전국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한 3천 5백 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98% 정도를 더블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인하공대 기계공학과의 정동수 교수님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드신 한 분이 애타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권력별로 여러분들 제시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425대 제로 부산시 192대 제로 경기도 599대 제로 부정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 이 자료를 여러분들 앞에 것을 워드 처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득표율 더블당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15%대 차이값 플러스 국민의힘의 낙선자들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여러분들 15%대 제야 hnb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전부가 다 뭡니까 3천개 은면동에서 3,405개네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 별 빼기 당일 투표 차이값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왜 플러스입니까 전부 다 투표소 단위에서 다 표를 집어넣어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425대 제로 599대 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405개 가운데서 3,448개 가운데 더블음직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크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줬으니까 여러분 당일보다 크는 거죠 이렇게 표를 다 집어줬으니까 더블당의 차이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 확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5대 제로면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70대 제로가 돼도 11에 8,059경 입니다 60대 제로가 되더라도 115경 입니다 그럼 425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425번의 선거를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425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가 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갖고 대학 교수님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에 정동수 교수님 정동수 교수님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동수 교수님 이런들 장문에 글을 남겼네요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3,500여 개의 총행정동수 교수님의 총행정동 가운데서 98%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니까 누구라도 선거 누구라도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든 개표 단위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총행정동수는 3,551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이 있을 테니까 3,400개라는 이야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시죠 선관위가 제공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플러스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보다 여러분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많은 경우 즉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했던 사례의 수이고 마이너스는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숫자입니다 분석 결과 총 3,551개 행정동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고 그중 3,344개 행정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가 많습니다 즉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했던 행정동이 전체 행정동의 98%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에게는 사전투표와 심의 분리해서 국민의힘은 전체 행정동 가운데 2%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율을 빼면 파란색 직사각형에서 보듯이 평균 12.2%가 나옵니다 반면에 선거에서 진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면 빨간색 직사각형에서 보듯이 평균 마이너스 11.9%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두고 지금 정동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총선은 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사전투표자수와 당일투표자수와 비슷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거의 50% 육박한 경우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대부분 98%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게 확률적으로 제로란 거 아닙니까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이 조작을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전국 3,500개 행정동의 98%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과학과 통계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제 연구에 적용해온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고 지난 40년 동안 실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논문을 써왔고 수치해석이라는 감옥을 대학원에 수강하고 학부에서 열 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수치해석에는 통계와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이 들어 있어 공과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필수 감옥입니다 세상에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고 더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서 자료를 보내니 살펴보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잘못이 안지 않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22대 총선의 원데이터를 제공한 선거관리 변화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그냥 깔아뭉개겠죠 닥치고 뭡니까 믿어줘 이런 거겠죠 엉망진창이 나란 겁니다 사실 따위는 필요가 없고 진실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뭐가 문제냐 조작 좀 하면 왜 문젠데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이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어나게 됐으니까 가끔 맨정신을 생각해보면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투표자 수가 다른 겁니다 투표자 수가 여러분 사전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비례대표 이름 투표용지 받고 또 지역구 여러분들 투표용지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왜 다르냐 숫자를 조작하다 보면 숫자 불일치 문제가 자주 남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못 투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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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자 항목을 이용해가지고 개수 조정하는 흔적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순간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뭔가 하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옛날에 부기를 하게 되면 차변대변이 착하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 분이 보낸 겁니다 비례와 지역선거를 따로따로 투표했습니까 이런 게 부정선거의 증거들입니다 조작을 한다고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의 130만 표 정도가 무효표지 않습니까 무효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효표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무효표가 무효표가 여러분 왜 중요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동별관내 사전투표수가 전부가 거의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공짜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공짜표는 뭐에 비례하게 됩니까 선거인수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선거인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표를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선거인수에 최장당 한자니까 4분의 1이 가짜표가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진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박주연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한 분이 아마 제보를 하신 모양입니다 박주연 변호사한테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포 관외 사전투표 비례투표자 수 27,354명 지역투표자 수 27,393명 비례투표자 수 빼기 지역투표자 수 마이너스 39명 개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전남 여수 관외 사전투표 비례투표자 수 17,944명 지역투표자 수 17,962명 비례 빼기 지역투표자 수 마이너스 18명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선간의 사람들은 또 뭉개겠죠 그리고 기상천외한 여러분들 답을 또 안 내놓겠습니까 북위에서 차변대변이 일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일어날 수는 안 되는 일들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거를 한 분께서 전국을 다 조사해 가지고 6천표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전남 여수 관외 사전투표 비례투표자 수 17,944표 지역투표자 수 17,962표 투표자 수라는 이야기는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투표자 수는 투표자 수 더하기 무효표거든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전국에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보내신 분이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 투표자 수와 사전투표에서 여기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 수와 지역구 투표자 수의 차이 제외 국민투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거소선상투표제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자와 지역구 투표자 두 장을 발부받아서 투표자들은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두 선거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도 둘 중 한 용지에만 기표하고 두 장을 모두 투표함 또는 우편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기표를 하든 기표를 하든 간에 지역구 한 장 비례대표 한 장을 받아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왔으면 기표를 하게 되면 두 장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집어넣게 되면 무효표라 하더라도 기표를 안 하더라도 무효표가 투표자 수 이름들 개수가 되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 중 한 선거에만 투표한 인원은 6,788명입니다 총 1만 8,063개 대상 투표소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소에 차이가 있는 투표소는 4,386개 24.3%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지역구 투표 차이가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최소 지역구만을 투표한 경우만도 1,285개 7.1%에 달합니다 어떻든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 김포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는 최소 39명 이상의 비례대표주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지역구 용지만을 우표함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북 전주 덕진 송천 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최소 12명 이상의 비례대표 득표를 받지 않았거나 지역구 용지만 투표함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투표 사전투표에서 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비례대표 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이 몇 개인데 경남 김해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최소 63명이 이상이 지역구 투표 용지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비례대표 용지만 우표함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두 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죠 이게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전투표 조작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어느 정당을 던지든 간계없이 사전투표장에 가게 되면 고속도로의 톨게이터처럼 통행실을 내게 됩니다 그 통행실을 수거해 가지고 전부 다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줍니다 그게 유령 사전투표자 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선거인 수가 120명이고 A정당 B정당 C정당 후보가 각각 40표를 받았다고 봅시다 무효표하고 기껀표는 없다고 봅시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서는 어떻게 조작했냐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더블당 후보한테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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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피 투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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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피 투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4분의 1만큼 표를 통행실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정당에 40명이 표를 던졌다면 40명의 4분의 1 10표가 통행시로 징수가 되는 겁니다 통행시는 더블당 후보를 위한 겁니다 B정당에서 여러분들 40명이라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그럼 40 곱하기 4분의 1 또 10장을 뭡니까 통행시로 납부를 당하게 됩니다 C정당 자유통일당이십시다 C정당 여러분 40명의 투표를 하게 되면 40에 곱하기 4분의 1 4장당 한 장이 가짜니까 10표가 훔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몇 표입니까 10표 10표 1표 30표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30표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간다 A정당 더블당 후보만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 후보는 원래 40장을 받았는데 가짜표가 30장이 더 들어가 70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정당표는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받은 실제 사전투표자 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산에 가셔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던지게 되면 그 관외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투표 용지가 서울에 올 겁니다 서울에는 4분의 1 3장당 한 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던지는 한 표 가운데 4분의 1이 누구와 함께 간 겁니까 더블당 후반계로 간 겁니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부정선거 사전투표 합시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가서 푸 던지면 한동훈 표의 4분의 1 25% 이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참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선거인 수에 여러분들 뭐가 포함되는 거 아니까 무효표하고 기권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인 수에 4분의 1 훔치는 거 서울 4월 10일 총선 서울 선거인 수에 5분의 1을 훔치는 거 4월 10일 총선의 경기도 선거인 수에 여러분들 뭐죠 5분의 1을 훔치는 거 4월 10일 총선의 부산 직할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보시게 되면 뭐 이야기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시가 주변에 많이 이렇게 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종로구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5,929표 가짜입니다 곽상은 후보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422표 가짜입니다 곽상은 후보의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 투표 1,872표 이게 가짜인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하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짜로 집어넣어준 유령 사전 투표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곽상은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가 5,929표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으면 진짜는 몇 표입니까 1만 421표 곱하기 4분의 1 그게 관외 사전 투표에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에 곽상은 후보가 1,87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몇 표나 이름들 조작이 되어 있습니까 3,100표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775표입니다 1,872표에 775표의 유령 투표 지수가 포함이 돼 진짜를 구하려면 1,872 빼기 775표인 겁니다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4분의 1 유령 사전 투표자 수 경기도는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총종합하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위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발표 1872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775표라는 유령 사전 투표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1,870에 775표를 빼면 진짜 1,097표에 진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투표수는 다른 것은 다 정직한 겁니다 이게 이런 변경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조작이 되고 투표자 수도 다 이런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한두 번 반복한 점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 이런 표를 얼마나 만들어낸 겁니까 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 총선의 지역별 조작수지 않습니까 서울 4 3 플러스 1입니다 진짜 3장당 가짜 1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부산 강력시 6 5 플러스 1 사전 투표장에서 오는 5명당 위조 투표자 1장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대구 강력시 6 사전 투표장에 5명이 올 때마다 5 플러스 1 위조 투표자 1장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광주 강력시 4 이꼴 3 플러스 1입니다 사전 투표장에서 3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자 1장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위조 투표지를 이렇게 추계한 거지 않습니까 290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 전국에서 서울에서 사전 투표의 이름들 285만 표 부산에서 68만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어제 추계를 해가지고 4.15 총선은 329만 표 배에서 조금 작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고쳐야 정말 나라가 정상화가 될 건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떻게 21세기에 참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무기력하고 무기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좋은 날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어제 거제죠 화제가 됐던 것이 양정철 전민주연군 원장 민주연군 원장이 비서실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박영선 전 의원이 총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토는 해봤던 모양인데요 검토를 아직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양정철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 4.15 총선에 당시 여러분들이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공천에서도 힘을 자랑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양정철 민주연군 원장하고 이근영 민주연군 부원장 겸 전략기획위원장 함께 많은 힘이 더해지게 됐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양정철 전 원장이나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4.15 총선을 그냥 진두지휘한 인물 선거결과를 만든 주역이다 이렇게 되게 자타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그걸 인정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과 같이 맞춤형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를 거 없고 그냥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15,000표 여기에 16,000표 여기에 17,000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게 사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기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고귀한 그런 절차가 선건데 선거를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맞춤형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200석을 돌파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200석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맞춤형 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보존받기 위해서도 다 이 조작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그냥 뭐 이것저것도 모르고 그냥 이용당하는 겁니다 책임을 뜯어먹기 위해서 특정 정당은 정부에서 콜콜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선거 보존 비용을 다 챙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번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15%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존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나라 돈을 그냥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부정이 고차가 돼가지고 제도화 돼버리고 나면 얼마나 수탈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러면 얼마나 그냥 뭡니까 나라 돈을 해먹겠냐 이야기죠 그럼 나라가 근사하겠습니까 근사하기가 힘든 거죠 지난번에는 253명 전원 이번에는 245명 전원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존받았습니다 전부 골고루 조금씩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은 전산 조작이 없으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실력으로 그랬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사전투표 결과지를 조작해서 받는 돈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5% 이상을 득표하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음직당은 여러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출마한 선거구 전체에서 모든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 전액을 보존받습니다 정말 알뜰하게 챙기는 거죠 그냥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이 이건 약관 거죠 이런 거가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광주 광역시의 소나무당으로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이렇게 총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17%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아무리 송영길 후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틋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17%나 표를 주냐 이야기죠 우리가 도와줄 건 없지만 송영길 후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코멘터는 총득표율과 당일투표율과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런 문제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17% 선거 보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올려줬을까 그대로 참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역대 선거에 골고루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후보하고 오거돈 후보가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나가지고 완전히 폐색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그냥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폐색이 찢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서는 424개 동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후보가 419개 98.82%를 이겼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하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89개 44.57% 정도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겼거든요 전형적인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투표자가 당일투표에서는 오세훈 을 지지하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 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모습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의석을 200석 만들면 200석 만들고 100석을 만들면 100석 만드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특히 우파 진영의 국민들은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러 가지고는 그냥 일당 지배 체제 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면동의 사전투표 선거 승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직자 출신인 최준구 님이 선거 부정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만드신 테이블인 겁니다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더블당이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다 이길 확률이 423대 1 2020년 상구 대통령 425대 0 2020년 총선 424대 0 2024년 4월 10일 총선 425대 0 이거 참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참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 대전 내석을 더불음주당이 꿀꺽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찍소리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석을 더불음주당이 꿀꺽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석을 어디서 뺏겼느냐 대전 동구에서 윤창윤 후보가 1424표 차이로 이겼지만 표를 듬뿍 집어넣어 줘 가지고 만 70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만들어버렸다 대전 중구에서 이 은근 국민의힘 후보가 6405표로 이겼지만 표를 듬뿍 집어넣어 줘 가지고 5337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만들었다 대전 서극을 해서 양홍규 후보가 138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표를 듬뿍 집어넣어 가지고 1420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만들어버렸다 대전 대덕구에서 박경호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7618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7대 0이 아니고 3대 4로 국힘당이 한석 앞선 선거가 바로 4월 10일 총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4월 10일 총선 대전광역시 사전투표 분석 국민의힘 4석 획득 더불어민주당 3석 획득 대전동구 장철민대 윤상현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6%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11495표를 받는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의 가짜 위조 투표지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 그래서 윤상현 후보가 원래는 1424표 차이로 했는데 선관위가 표를 1149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윤상현 후보가 107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거지 않습니까 대전중국 박용갑 더불당 후보하고 이은근 후보가 대결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선거인 수준으로 6%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11730표를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은근 후보가 원래 6405표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11730표를 집어넣어서 5337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뭐 분석한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전 서구월 양홍규 국힘위 후보가 138표 차이로 이겼지만 142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7.70%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14053표를 만든 다음에 더불당의 박범계 후보한테 3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밀어넣어서 142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대전 대덕구의 박정현 박경호 후보의 대결에서는 박경호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선거관리비안회가 1641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줘 가지고 7618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딱 정리정돈한 테이블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전대덕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덕구 페르키나님 고맙습니다 대전대덕구 여러분 경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부풀려진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의 5754가 부풀려진 겁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108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얼마냐 9605표 가운데 9605표 가운데 4분의 1을 곱하면 그만큼 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754표에서 9605표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제외하면 진짜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더불당에 표를 대줘가지고 여기 맨 위가 거소선상 우편투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제외국민투표는 밥입니다 더불당 플러스 27 국힘당 마이너스 28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11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되면 만들어진 조작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기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차이집 그래프를 보면 지금처럼 좌우대칭에 엄청나게 큰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오른쪽을 가시게 되면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총 1641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인 후보한테 투입됐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관외 사전투표와 제외국민투표를 합쳐서 2401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364표 동별로 364표 455표의 가짜 투표자에 투입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딱 돌려보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164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은 대전대덕구에 3만 1925표입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3만 1922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뻥튀기를 발표한 겁니까 가짜를 더해 가지고 4만 2562표 2명이 사전투표자가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를 다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의 특별한 일은 4월 5일 날 사전투표가 실시됐을 때 오전 8시부터 뭡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떤 보고가 답지했습니까 참관인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직접 개수하는 것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르는 선관위가 만든 발표 사전투표자 수와 차이가 점점점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3만 1922표인데 얼마를 쑤셔 넣는 거 하니까 1만 641표를 더해 가지고 4만 2562표를 만든 겁니다 더하는 방법도 갑자기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개표가 딱 시작이 되고 이런 개표가 아니고 투표가 시작이 되고 투표가 종결될 때까지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일정 비율로 발표 사전투표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스무스하게 눈치 못 채게 그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7618표로 패배한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22.58%인데 얼마를 발표한 겁니까 28.69%를 발표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11%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현 후보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투표율이 43%인데 얼마를 부풀린 겁니까 57%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57%로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관위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많이 안 댔을 테니까 박경호 국힘당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47대45로 이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어떻게 이런 맛 만들어버립니까 더불당 후보가 57대36으로 이긴 것으로 조작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름들 사전투표를 조작해놓으니까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12% 마이너스 11%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조작해서 나오는 전형적인 거죠 여기에 28.69%의 발표 사전투표율이 조작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21.58%를 28.69%를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21.58%를 28.69%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하고 당일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익값이 거의 뭐 아주 작죠 조작을 해가지고 차익값 10위 10일 정도 나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한국은 선거 데이터가 비교적 그래도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한 몇 시간 만에 다 조작된 걸 찾아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0일 날 오전 2시 무렵에 종로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명백한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대통령이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생각하는 건지 저는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들은 그냥 깔아뭉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조작을 한 겁니다 참 여러분 딱한 것은 식자층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거 부정을 용인한 채 계속 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나 이제 앞으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 후보에 출마했던 사람들 가운데 경제학 박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윤희숙 후보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화성에서 출마했고 광남 병해에서 여러분들 정치를 시작했던 유경준 후보 코넬 대학에서 여러분들 박사하기를 했고 이번에 윤창현 후보가 시카고 대학에서 이런 박사하기를 한 겁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경제학에서도 시카고 대학 이런 경제학 프로그램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기를 받기가 윤창현 후보가 자기 문제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 것으로 봅니다 윤희숙 후보도 마찬가지고 유경준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선거 부정 문제의 입을 굳게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시카고 경제학 박사도 침묵하고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도 침묵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박사도 침묵하는 겁니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무니까 정말 이렇게 민초들이 의지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여러분들 이 윤창현 시카고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창현 후보는 1424표 차이로 이겼고 초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만 70표 차이로 패배를 했거든요 윤창현 씨가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까 이걸 본인이 선거 데이터 보면 검시할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 안 할 거라고요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윤창현 후보가 어떻게 당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창현 대전 동구의 분석 결과입니다 11,495표가 투입된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11,495표가 확보가 됐고 그것이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표는 사전투표장 내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은 6.04%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렸고 그렇게 해서 윤창현 후보가 1,424표로 승리했는데 1만 7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9,017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등에서는 2,47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명당 한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선거인수에서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가짜표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4만 5,978표가 사전투표수에 오셔서 표를 뜬 분들입니다 진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다음에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유령사전투표 11,495표 이게 5분의 1입니다 이게 5분의 4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5분의 5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수 5만 7,473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사전투표의 11,495표는 전부가 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윤창윤 후보가 1만 4,224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철민 6만 4천표 윤창윤 5만 4천표 1만표 차이로 장철민 후보가 승리한 것을 발표한 겁니다 이런 선거가 지금 제도라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일당 지배체제가 좀 강한 말이 아니냐 하나도 강한 말이 아닙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그냥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대통령 국회의원 다 만드는 겁니다 북조선은 대놓고 이런 부정선거하고 남조선은 그냥 여러분들 뭐죠 선거의 이름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 동구를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율이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24.4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cctv도 가리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바코드에 여러분들 숫자도 집어넣지 않고 발표 사전투표를 이렇게 뻥튀기라는 겁니다 30.45로 6.04%를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49%를 받았어야 될 사전투표를 장청민 후보가 59%를 뻥튀기라 해 준 겁니다 59%를 뻥튀기라 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47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2%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처럼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조작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크기도 크고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 가지고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윤창현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수는 50대 47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수는 59대 38로 해 가지고 패배를 시킨 거죠 사전투표를 그냥 만들면 되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를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를 여러분들 찾아 찾게 되면은 사전당일이 후보별로 다 같지 않습니까 이게 윤창현 이게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 장철민 이게 24.41%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24.4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30.45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투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장철민 후보는 사전투표자 76장이 나와야 되는데 100장당 114장의 사전투표자 나오도록 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11,495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 대전에 11만 4,82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11만 4,823표 이 가운데 윤창현 후보한테 11,495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대전광역시의 11만 4,823표 사전투표 조작표수 그 다음 기타 조작표수 합치게 되면 11만 한 5천표 정도 되죠 이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 투입된 겁니다 만 표정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먼저 다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께 좀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적 대전에서도 치명도가 높은 사람이 박범계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 대전 서구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 서구월 이 대전 서구월 이 대전 서구월 이 대전 서구월 대전 서구월 대전 서구월 대전 서구월 양홍구 후보가 138표 차이로 이긴 경우죠 여기는 표를 많이 집어넣네요 그런데 선거관리비의원회가 박범계 후보가 6만 5천 표를 얻고 양홍규 후보가 5만 1천 표를 얻어 가지고 1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 그 뒤에 이제 무효표 그 다음에 기권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부풀리기가 된 겁니다 8,417표가 진짜가 아니고 부풀려진 겁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상에 직접 오신 분도 있지만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넣어 준 표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넣어 준 표는 만산천 445표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그만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선거에서 거소선상을 재배하고 그 밑에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는 무재비하게 조작을 했구나 특히 제외국민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여기서 규칙은 여러분들 뭐죠 여기서 이런 규칙은 사전투표 당일 오는 세 사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4분의 1씩을 집어넣은 거죠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동별로 다 이런 뭘 찾아낼 수 있는 거 하니까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집어넣는지 투표소별로도 몇 표를 집어넣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14157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에 3361표를 집어넣고 가짜표가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에서 104표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제외국민투표의 304표 가운데 104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 200표인 겁니다 아니 노노 204표 박범계 후보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243표 노란색입니다 243표 가운데 여러분들 가짜표가 104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표가 몇 표냐 243표 빼기 104표라면 진짜표가 나오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발표 득표수 8417표 그럼 가짜가 몇 표냐 여기 보면 3361표입니다 그러니까 8417표에서 3361표를 빼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3361표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 여기 13445표에서 4분의 1을 곱하면 위조 투표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왜 4분의 1을 곱해야 되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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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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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하니까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양홍규 후보가 138표로 승리한 선거를 1405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1420표 차이로 박범계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만든 겁니다 아마 이 설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신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끝에 드러난 숫자들입니다 그 숫자의 뒤에 득표수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 규칙을 해 가지고 만든 데이터가 여러분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뒤에 있는 득표수 조작 공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득표수 공장을 찾아낸 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가짜 투표율을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1405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3.15%밖에 안 되는데 발표 사전투표를 30.85%로 뻥튀기 해 가지고 7.70%만큼 사전투표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053표를 찾아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 전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범계 후보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얼마로 이런 뻥튀기 했는가 하니까 60%로 뻥튀기 해 준 겁니다 47%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60%로 뻥튀기 한 겁니다 1405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60표를 뻥튀기 하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은 48% 사전투표 득표는 60%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선관위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믿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배움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을 때 어떻게 세상에 범죄가 드러나는 걸 본인들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학위 알아도 대법관이 다 깔아뭉겨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학문적 분석은 그냥 조작이 100% 플러스 13% 차이칩 더블당 국힘당 마이너스 12%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2개에서 47% 사전투표율을 60% 이러면서 사전투표 득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뚱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칩 그래프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만든 차이칩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3장당 1장을 사용한 조작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수에 가까운 득표수 조작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작업을 제야 전문가가 다 실무를 다 해 준 겁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박범계 후보가 당일 투표 48대 48로 거의 동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는 60대 36으로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박범계 60%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사전투표율 30.85%는 부풀려진 것이고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사전이 47 당일이 48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선거라는 건 어떤 건지 잘 말해 주지 않습니까 사전과 당일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이 수정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23.15를 30.85%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대전서굴처럼 성부가 바뀐 지역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자료들은 매끄러하게 거시적으로 대전광역시의 표를 11만 4823표 더하기 833표 정도가 조작이 됐다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더해 주는 그런 종류의 조작이 10년간 계속되어 왔고 프로그램도 하나도 바뀐 게 없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되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의 일체 다루지 않고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압축한 내용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부풀렸고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를 조성해 가지고 더블당 후반께 넣어줬고 조작방법은 뭘 사용했고 당락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고 우위에가 국힘당 후보와 이긴 네 곳 밑이 국힘당 후보가 패배한 세 곳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숫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제 제야 전문가께서 대전광역시의 7개 선거구 더블당이 여러분들 석권한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 더블당이 세 좌석 국힘이 네 좌석을 차지한 그 내용을 여러 번 검증한 다음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띄엄띄엄 이야기하기보다도 한 번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소위 득표소 조작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요약을 좀 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만들어진 사전투표자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투입된 그런 투표 사전투표지수를 전체를 다 총괄하게 되면 몇 표나 되겠는가 제야 전문가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89만 표 그러니까 한 290만 표 정도 최소 284만 표에서 295만 표 평균 290만 표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치를 냈습니다 이 추정치를 내는 방법은 전국의 여러분들 서울 한 지역 인천 한 지역 이렇게 각 권역별로 한 군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조작에 사용된 수치를 찾아낸 겁니다 서울은 4 사전투표자수 3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은 6 사전투표자수 5다당 진짜 사전투표 5명당 한 표의 가짜 투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축에 추산을 한 겁니다 추산을 해서 289만 8천 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하늘에서 본 4월 10일 총선의 분석 방법이고 그다음에 땅에서 이런 보는 방법은 개별 선거구를 분석해가지고 선거구마다 표가 투입된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대전광역시 7개 선거구 가운데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7대0인데 어떻게 3대4 더블당이 3석 국민의 힘이 4석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걸 여러분들 우회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선거구별로 여러분들 다 접근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의 규모 투입된 위조투표지수 그다음에 조작이 안 된 상태의 득표수 조작이 된 이후의 득표수 그리고 동별로 몇 표를 뚫어 넣었는지 관외사전투표는 얼마나 조작했는지 재외국민 투표는 얼마나 조작했는데 소상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실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를 받으셨고 그걸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발표한 발표 후보별 득표수고 밑에 수치는 재야 전문가가 발표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조작이 활용한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원래의 깨끗한 선거를 다 복원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해가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네 곳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힘이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힘입어가지고 승부가 바뀐 경우고 그 결과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위에 네 곳은 당락을 바꾼 국힘이 승리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군데는 원래 국민의 힘이 승리한 그런 선거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네 번째 대전 대덕구의 여러분들 박정현 더블당 후보하고 박경호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들 대결한 구도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11%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1만641표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자 한 장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일어났고 박경호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활용한 1만641표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7,618표로 박경호 후보가 패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선거결과 분석은 4월 10일 총선 전국에서 일어난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선거 부정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 전국에서 모두 다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표당 몇 표를 훔쳤는지를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과학적 사실에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선거가 숫자고 숫자는 과학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정당 관계자들도 있겠지만 나라가 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을 민간인들이 날밤을 세워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일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주장의 대상도 아니고 토론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무도 당당하게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역대 선거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는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냥 팩트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대통령도 뭉개고 대법관들도 뭉개고 언론사도 다 뭉개고 그 사람들 다 자식들이 이 땅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타락을 해버렸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건지 이 나라에서 세세손손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건데 당대의 영화는커녕이고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지를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일인데 그것을 대법관들이 묻고 현직 대통령이 문산을 쳐다보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죠 다 외면하고 언론인들이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여러분들 다 지면을 채우고 이거 다 미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장영우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걸 뭡니까 본인이 무슨 영광이 있다고 이익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득표율을 다 15% 올려가지고 알뜰살뜰 선거 보존 다 보존받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부정선거란 것은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행하는 자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민족이고 나발이고 국가고 나발에 비해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세세손손 해먹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외시와 또 결탁하게 될 것이고 해먹기 위해서 국민들을 수탈하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다루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기존 방송과 달리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심층적으로 대전광역시를 통해서 4월 10일 총선 물론이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10년 넘게 행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실정적으로 분석본 내다본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책을 통해 가지고도 못다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낸 그런 책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입니다 킹덤 북서에서 손을 보였는데 책도 잘 썼지만 책도 잘 만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있는 분들은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또 내일도 오전 다시 의김없이 선거 콘텐츠와 동시에 시사 문제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훨씬 더 재미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성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피가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